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증명님이 옆에서 아직은 발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본인이 10월 17일에 쓰러졌는데 한 달 지난 뒤에 자기가 깨어났다 그만큼 쓰러졌을 때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줄 알고 사실은 시간이 꽤나 흘렸는데 그런데 캄캄한데 스승님이 딱 보이면서 멀리서부터 작게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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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이면서 자기도 깨워놨게 됐다 그래서 스승님이 그때 자기를 깨워줬다 그래서 살게끔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면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얼른 건강해서 가서 밥이라도 스승님께 해드리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그 의지 하나로 고마움에 대한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네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숨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내가 몸에서 나왔을 때 대부분 깜깜한 세상을 구경하기도 한다고 해요 거기서 다시 빛을 만나서 그때 스승님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평소에 말했던 자기 자신 광명의 빛인데 그를 만나서 다시 자신이 혼이 들어옴으로써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나간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때 지금 말하면 광명의 빛을 만나서 그때 스승님 모습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그때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어떻게 하면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일념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요리 같은 거 그래서 덕분석국 공량관에 가서 공량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자 지금 부지런히 몸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큰 박수로 빨리 건강해지고 밝은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게 너무 기쁘네요 우리는 이렇게 숨이 떨어졌을 때 혼이 나가고 나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만날 때 그 빛이 본래 자신의 빛이요 그 빛이 우리가 전지지난 영이다 이런 공부를 하시죠 평소에 우리가 그걸 만날 수도 있어요 꼭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해 들면요 요즘 많이 덕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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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요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들면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30일 집중 정진 기간에 덕분이 꼭 해보세요 덕분이 하는데 여러분들 덕분이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번에 염주를 구입한 거라 여러분들이 보통 합장한다 생각하고 앤수는 이렇게 올려놓고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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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손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박자를 이렇게 하는 요령은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발음을 잘해야지 숨을 또 어떻게 쉴까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포에 새긴다는 말은 우리가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십니다 옥토가 뭐냐 하면 무심해요 그래서 내가 손이 중암대로 가도록 두세요 즉 자동으로 손이 하도록 두시고 입은 입대로 하도록 두시고 오직 나는 무심해 있겠다 그러면 즉 후는 어떤 것도 행위를 하지 않겠다 숨 쉬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자는 영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맡겨서 해보시면 제가 질문을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입에서 남는 대로 꼭 덕분입니다 그대로 발음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덕분이다는 뜻이 세 개 지으면 되니까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단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한 시간짜리 만들어 놓고 그런 박자로 그러니까 지금 염주가 지금 알아서 가고 입은 입도록 하고 숨은 안아서 쉬고 숨을 내가 만약에 쉬려고 하잖아 그럼 중간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죠? 해보면 알잖아요. 너무 재밌지? 그래서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또락또락 발음 안 해도 우리가 무심산매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손과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삼박자 손 염주하고 소리 귀로 입으로 내는 거를 귀로 듣고 몸은 행위를 하고 삼박자가 무심산매에선 정말 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덕분서클에서 유튜브에도 정진하고 밴드에서도 정진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맡겨놓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옥토에 씨를 뿌리는다. 그래서 오늘 이거 진명님 오셨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이거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시범을 보인 게 그냥 즐겁게 노래해보시면 저는 한번 좋아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해보시면 안 돼. 맛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내시고 제가 말할 때 사인이지만 그래야지. 나는 이거 고맙고 싶니까 내 불을 좀 우리를 못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는 지금? 이거 지금 와서 예전에 나완을 Czech Republic에 이틀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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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ся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보통 1시간 해보시면 이런 속도로 빨리 하면 10분에 1번씩 천주를 돌리면 60분이니까 6분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료를 타서 그냥 맡겨놓고 하게 되면 그냥 1시간 60분에 1만 번 정도 그리고 10분은 5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5분은 왔다 갔다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즐기는 신나는 놀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덕두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두입니다.